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1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크게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걱정 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나름 선방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8%가량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해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도행커님도 좀 어려웠죠, 오늘 시장. 시장 보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또 하락하는 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겨울은 언제 끝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금 딱 제가 겨울은 언제 끝날지 멘트할 때 딱 달력을 봤는데 이제 내일이면 11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요. 네, 이제 다음 주면 11월의 첫째 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 알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이런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거래자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1부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목요일장 허반석 위원님과 김선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리 허반석 위원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런 거 물어볼 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가 달라지셨죠? 안경 택배 바뀌었나요? 기존 그대로 안경을 쓰고 왔는데 바뀌었다고 하셔서 제가 안경점을 다녀온 걸 아시는가. 아우, 눈썰미. 오늘 또 핑크 셔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오늘 좀 멋 좀 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또 멋있게 보이시려고 오늘 그렇게 또 꾸미고 오셨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종목 주실 거라고 믿어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명품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옆에 계신 김선현 위원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무시지 않으셨나 봐요. 피곤해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번에는 좀 쪽잠을 주무시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맨날 저녁마다 저기 얼굴색이 안 좋은지 피곤해 보이세요. 우리 가족분들도 이제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신경을 좀 쓰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열심히 한 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모 관리에도 좀 물을 올리고 계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1,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양 시장의 공통점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좋았다는 점이겠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천억대, 기관이 4천7백억대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장이나 유럽 장이나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경제 봉쇄 조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시작을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오늘 개장을 지켜봤는데 다행히도 낙폭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오늘 점심 이후로 쭉 다시 한 번 상승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다행히도 미국이나 유럽 선물 지수들이 상승해주는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할 거 없이 다들 조금 불안한 장세 속에서 차분하게 마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동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나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대선 이후에도 대선을 불복할 것인가, 누가 단성되든 간에 총기에 구매, 판매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대선 불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유럽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들,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는 결국엔 될 텐데, 그때까지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지키느냐, 버텨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실적이나 모멘텀, 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상단 고점에서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다른 이미 선 매수한 투자자들이 매도할 자리인지,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신다면, 이 변동성이 풍부한 이 장세 속에서 파도를 타듯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도치는 장에 이 파도를 잘 타서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락장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한번 들어와 보셔서 다음 주장에 한번 같이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불안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장을 딱 이제 개장을 하는 걸 지켜보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선윤 의원님, 하락장 어떻게 이겨내볼까요? 네,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번 주 안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 안에 분명히 바닥을 확인할 거다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저는 이번 주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약간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이 특히 코스닥 쪽에 강하기도 했었고, 코스피 나왔지만, 후반부에 다 복구시켜놨잖아요. 특히나 코스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11월까지 아마 기간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물량들 자체가 코스닥은 미리 다 뱉어낸 것 같고, 좀 빨리 코스피가 조금 최근에 집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좀 덜 밀리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어제 이제 글로벌 경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던 이유 중에 첫째도 코로나, 둘째도 코로나였죠. 유럽발의 봉쇄 조치들의 그런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영향 자체가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게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조치한다고 하면 한 번 짧게 조정 나왔다가 바로 반등치기 시작했었고, 이 주기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이에 따른 영향 자체가 거의 불식이 돼요. 거의 영향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었고, 또 하나 코스닥 쪽이나 코스피 쪽이나 양도세의 흐름, 양도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왔던, 이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는 이미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이 나오기가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3거래 일제 종가 기준으로는 좋은 모습을, 큰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뭐합니까? 여당 쪽에서 어찌됐든 좀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특히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보다는 바닥을 지탱해 주는 그런 포인트가 많아요.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영향 자체도 어제 없었고, 오늘은 워낙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물량이 나온 게 있었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 또 미선물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흘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거죠. 플러스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현금 확보를 한다, 그저께 빠진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과감했어야 됐고, 투자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과감하게 투자가 들어갔어야 됐고, 11월 증시의 강한 상승 모멘텀. 매년 매년 반복된 패턴인데, 11월 증시가 안 좋을 경우, 10월 증시가 안 좋을 경우, 11월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 뭐가 발생했냐면, 삼성전자의 사성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고스란히 IT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의 IT 관련 주들이 이제부터 해서 출정 나왔죠. 기대감 가지고 올려치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실적 발표일 11월 둘째 주 말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기대감으로 계속 가요. 쭉쭉 갈 거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사실 갖기는 힘들겠죠. 내년에 봐야 되니까 그건 의미 없지만, 11월 내내 좋은 모습을 코스닥에서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이슈 맞춰서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막 푸시하잖아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게, 지금의 이제 참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삼성도 그랬지만, 현대도 그렇고, 다 모든 라인에서 뭐가입니까? 3세 경영에 대한, 이런 포인트가 시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추시고 보시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해결되는 그런 그림들, 현대는 아직 지배구조에 대해서 숙지를 풀지 못한 것 같긴 한데, 풀어낼 겁니다. 글로빛을 통해서 풀어내는 모습이 최근에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슈들을 봤을 땐, 국내 증시에서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악재라고 보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봉사조치의 악재, 이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양도세 부분? 어쨌든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선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그리고 미 대선 때 막혀있던 또 정책 이슈들, 미국 쪽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러블 나고 있는 부분, 양쪽 안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자금줄에 대한 부분, 또 해결할 거잖아요, 대선 이후에는. 그러하니 대선의 영향 자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로지 시장은 이번에 하락을 끝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거고, 내년 1월부터는 진짜 내년 한 해 동안은, 아니면 2년 동안은 주식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돈 버셔야 되고요. 아마 향후 10년 동안은 이렇게 시장 좋은 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게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걸 감사하시고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남들 다 힘든데, 지금 종목들 다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던져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힘든데 던지는 사람은 뭐예요?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강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또 주가도 올라갈 테니까, 힘들 내시고, 잘 버티시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세요. 제가 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공개해서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물어보시는 건 제가 다 답변 드려요. 그러니까 언제든 들어오셔서, 조금 힘들다면, 마음을 좀 푸셔서, 조금 편안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김선윤 의원님께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현금 확보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11월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시장 함께 누리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11월장, 12월장, 그리고 내년까지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귤을 박수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이제 겨울 과일의 꽃, 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요. 올 겨울에 귤을 끊이지 않게, 박수로 사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귤을 박수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제가 막 읽는데, 옆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인지, 네. 저희 목표가 너무 소박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도 그렇고, 치킨을 사 먹겠다고 하니까, 사이즈는 크게 갑시다. 차를,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좀 바꾸던가, 뭔가 옷을 사입어도 좋은 옷을 하나 사입던가. 아, 대표님 옷처럼요? 아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걸로.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귤 사 먹는다고 기억 안 나거든요. 기억에 남을 만한, 남을 만한 큰 거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무등산 왕수박인가? 그 수박 한 통이 40만 원 하더라고요. 아, 수박 한 통요? 네, 한 통이 40만 원인데, 그 수박을 매주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런 걸로 아시죠? 괜찮다. 제가 정리를 해서, 온수매트를 돌침대로 업그레이드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은 귤 한 박스가 아니라, 천혜향 한 박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휴, 좋습니다.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가지고 오는 종목들, 실적과 모멘텀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안정적인 실적이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미 50%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총액 대비 70%를 이미 달성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60% 이상 초과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이익, 실적 부분에서 워낙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금 함께 그 섹터 전반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으나, 이 회사의 획기적인 기술력까지도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으로 본다면 천혜향 한 박스는 충분히 올겨울 드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분석해드리는데, 차트상에서도 추세의 하단 부분, 바로 딱 터치 터치하는 모습들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반등, 되돌림 나왔고요. 기간과 외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장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바로 내일장도 준비하면서, 크게 갭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갭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는,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제가 장중에 이 종목, 2주 전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낮 방송을 통해서도 누누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여러 종목 중에서 꼽아봤는데, 그래도 중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마침 조금 강한 상승이 섹터 전반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추세 하단에서 되돌림 나온 부분이 크게 이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제가 다른 종목을 들었을 텐데,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고, 되돌림이 나온 모습 딱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갭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아래에다 걸어두면서 매수하는 접근으로 가시는 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들어보고요. 매수 기회가 좀 내일 나타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개당 안정적인 실적까지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뒤 2부에서 공개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배트맨의 매력함이나 이런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소소하지만 좀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종목들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김선윤 의원님의 종목도 바로 힌트 들어볼까요? 네, 제 종목은요. 다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이긴 한데, PER이 10배 정도, 올해의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쟁 비축 물자처럼 이게 좀 앞으로는 항상 나라에서 조금 쌓아둬야 되는, 아무래도 잘 된다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대형주예요.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만 원대도 아니고 10만 원대 이상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의 실적 자체가 정말 좋아요. 비싸지만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간에 상당히 조금 소외를 받았던 업종이기도 한데, 진짜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업종이. 그런데 지금은 이 업종이 다시 한 번 이슈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제가 대장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 이따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2부에서 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채팅창에, 아, 이거 그 종목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시겠다 하시면 2부까지 좀 고정을 하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김선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이슈인데, 삼성전자가 매출의 역사를 다시 썼다. 3분기, 이번 분기에 67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결 기준 실적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분기 최대 매출이 나오면서, 또 다른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화웨이 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좀 선매수를 대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3분기가 특히 매출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음 분기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부문 할 것 없이, 트리플 호조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부분은 있었지만, 화웨이에서 미리 3분기 수주를 이미 공급을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잘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고요. 3분기 매출이 67조를 돌파함으로써,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펜트업 수요라고 하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 스마트폰, TV, 다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벌써 추정치, 전망치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4분기에서 조금 환율 하락 영향이나, 그리고 화웨이 반도체 판매 쪽으로 감소 등 이야기로 인해서, 매출은 62조 원대, 영업이익 10조 5천억 원대, 컨센트 추정치는 조금 하회하는 것으로, 조금 3분기보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보아야 할 구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가구와 관련된 섹터까지도 코로나19 펜트업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한 우리 삶의 변경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분기 최대 매출을 통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그러면 가구나 가전, 그리고 네이버나 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 이커머스나 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분기 사상 매출 최대, 그러면 다음 분기는, 그리고 다른 기업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3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힌트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계구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재판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나오지 않겠다. 이번에 이제 장례식까지도 마무리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대주주 요건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들까지도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고점이 6만 1,500원 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하락이 나오면서 61선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조금 하락권에서 횡보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관들의 차익실험 매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그 다음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11월 미 대선이 끝나주고, 그리고 유럽이나 주유국들의 코로나 확산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조금씩 흘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말 그대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조금 잦아 든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관들의 수급까지 돌아온다면,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 내년 1분기까지 조금 넉넉히 보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전고점 돌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개선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매수를 하실 때는 거래량과 이 수급, 누가 사들이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우리 김선윤 위원님께서 또 삼성전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었더라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이니까요. 네, 오늘 아침이니까요. 굉장히 놀라시길래. 네, 맞죠? 그걸 보셨네요. 그럼요. 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5만 8천 원 이탈하면 매수 사인 드리고 있어요. 5만 8천 원 이탈하면 매수 사인 드리고 있어요. 딴 건 아니라 주세적인 좀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 더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좀 담아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의 모든 매출 포인트, 매출처에서 매출이 다 잘 나왔어요, 실적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지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그간에 상당히 급락했던 5G 관련 쪽으로도 조금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원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이 며칠 들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KMW 같은 종목들도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해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 성장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수조에 대한 포인트는 4분기 연말 안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새로운 매출 포인트에서 이미 미국의 버라이즈넨 회사하고 8조에 대한 계약 이뤄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1분기 때 사실 내년 1월부터 해서 5G 관련해서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을 한 번 관심 있게 보아서 추천을 드리고자 했지만 오늘 사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살펴보니 1월에서 하면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은 조금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말인 즉슨 5G 관련주들이 이제는 갑자기 더 빠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번의 조정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이 온다면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 그런데 그 바닥이라는 게 실적 이슈일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5G 관련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 자체가 11월 중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에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없어요. 4분기부터 그나마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지. 내년 1분기 완전 풀리는 거고. 그러니 그 실적 영향에 주가가 갑자기 밀리거나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바닥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적을 발표하는 그 기점부터 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5G 관련주들이 주가의 방향성이 터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의 또 이 내년도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굉장히 큰 폭의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설비 투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반도체 부품주들, 장비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몇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허 의원이 갖고 온 종목도 있다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같이 됐던 반도체 장비주들, 부품주들, 소부장 관련해서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해외로 나가서 유럽 쪽 가서 소주 따오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포인트.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다. 이 말인즉슨 한 번 더 실적을 레벨업 할 것이고 지금부터의 조정폭에서는 과감한 베팅이 필요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에서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냥 빠지기 직전 주가 상황인 거거든요. 더 가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삼성물산을 필두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전쟁 부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배당에 대한 확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올라갔던 이슈도 약간의 조금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고요. 이래저래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SDS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옹지겠죠. 그래서 정말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진짜 잘 가준다면 내년 이맘때는 다시 10만 원짜리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보여계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일봉을 가지고서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최소한 주봉 이상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월봉 보시면서 대응해야 하지만 그나마 멀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정신 하나도 없지만 최근 상황에서의 이런 월봉 자리를 보자면 더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넓게 보시고 내년까지 조금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큰 대용주 보고서 승부를 거시겠다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지금부터 하락 추세에서는 과감한 베이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응주들 좀 즐겨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또 기분 좋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볼 텐데 네이버의 3분기 영업이익도 2,971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이버가 사실은 많은 분들께 검색 엔진의 대표 사이트로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는 쇼핑과 핀테크, 콘텐츠 같은 신서 부문에서 정말 많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은데 이 신서 부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허발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코로나19 수혜가 있었다.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펜트업 수요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TV, 가전까지 이루어지는 소비를 하고는 싶은데 여행을 못 가고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집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다라는 부분까지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반영됐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어디 부분에서 매출 증대가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전년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커머스 분야가 4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핀테크 분야가 67%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가 66% 이상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의 수혜, 대표적인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온라인 쇼핑, 커머스 시장,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커머스 시장, 바로 인터넷 쇼핑이죠. CJ 대한통운의 지분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네이버 쇼핑, 네이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물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지금 하루 만에 가는 거, 아침에 주문하면 점심에 오고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런 이야기들 막 날아오고 있잖아요. 2, 4일 배송 이런 것들 날아오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새벽 배송 이런 부분들도 다 단어를 쓰던데 네이버 쇼핑에서 CJ 대한통운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타난다면 결국엔 커머스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율은 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핀테크 시장에서는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쇼핑을 할 때 네이버 페이로 다들 하시는데 카드를 등록해놓고 간편결제 시장처럼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액 증가도 어마어마하게 무지 못할 부분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까지 진행해주고 있다는 것 보면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을 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은 결국 거래 대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성이 결국 지금 동일 기업으로 조금 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5%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추정치가 지금 아직까지 컨센트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부분까지 나타나고는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카카오는 지분법 평가를 받게 되면 수익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법 평가를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거고 현재 사업적인 실적과 숫자로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네이버 페이 쇼핑 커머스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율 자체 숫자로 나타내는 숫자로 증명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면 앞으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따지고 하는데 결국엔 네이버 같은 부분들 잠깐 쉬어가더라도 내년도까지 그 이후까지도 쭉 성장할 명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면서 보유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따라가는 파도를 타듯이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성장성과 그 성장성 안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명분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그 신서 부문에 대한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네이버 페이를 참 즐겨 쓰고 있고요. 네,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네, 저도 쓰는데 비밀번호만 바로 입력하면 결제도 되고 포인트도 너무 잘 쌓여서 저는 심지어 이 네이버에서 낸 체크카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바로 쌓이고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는데 절대 아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렇게 핀테크에서 가능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너무 간편해가지고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서도 CJ와 네이버의 합작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CJ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선윤 의원님, 이거 네이버 계속 갖고 있으면 홀딩할까요? 지금부터 네이버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카카오는 11월 5일 날 실적 발표인가요? 아마 컨퍼런스 콜이 그때인가 보니까 그때 맞는 것 같은데 그 종목 딱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비슷할 건데 재미있는 게 저도 그렇지만 저는 카카오 페이도 쓰고 네이버 페이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모바일용에서는 카카오 페이를 저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합니다. 카카오 뱅크도 저는 사용하기도 하니까 이래저래 저도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두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이게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고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액면가가 이게 언제였냐면 2018년도 말쯤에 액면 분할을 했었습니다. 500원을 100원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비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가가 150만 원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도 액면가가 100원이거든요. 조금 접근하기 쉽잖아요. 저는 네이버가 지금 너무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이 좀 보이거나 한다면 좀 접근이 쉽게 주식 분할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식수도 상당히 적어요, 사실. 네이버 주식수가 1억 6천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 큰 회사 자체가. 그래서 49조인 회사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신다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는 지금부터는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을 보고 대응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카카오는 현재 액면가 500원인 상황이에요. 네이버랑 따져보자면 아직은 뭐 더 오를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는 좀 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슈 자체가 카카오 뱅크도 있고 이래저래 조금 큰 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접근이 오히려 지금 봤을 땐 네이버보다 조금 더 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두 종목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라 조정이 나온다면 과감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매수하셔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는 두 종목 다 나올 테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아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숙명의 라이벌인데요. 두 종목을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께 공부 혹은 또 재미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조 원 증발한 BBIG7, 코로나 반등 노린다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이뤄낸 게 바로 BBIG 종목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7가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하락률이 가장 큰데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도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허반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BBIG가 발표된 이후로 상승세를 더 이어시다가 지금 대주제 요건 때문에 다들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4% 이상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26%, LG화학도 16% 이상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삼성 SDI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까지 10%에서 20% 이상까지 모두 다 조정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BBIG에 속한 기업들이 여기서 끝이냐 아까 네이버처럼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처럼 말씀드렸듯이 결코 끝이 아니고 이 BBIG 뉴딜 지수 섹터에 들어있는 이 기업들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이후까지도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 대장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종목들을 집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BBIG 장기주도주로 갖고 가시되 고점에서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추세 하단인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이 완료되는 그 부분 그 부분까지도 한번 좀 참으셨다가 하락 구간인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가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BBIG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실적과 모멘텀,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죠. 그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선영 위원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KRX나 BBIG 묶인 펀드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60조 증발했죠, 7개가. 이게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KRX, BBIG, K-NUDELS 40개 종목 있잖아요. 만들고 나서 주가 하락 평균이 12% 이상이거든요. 사실 딱 만들었을 때, 와 이거 너무 좋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와 이 종목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펀드에서 돈 들어오는데.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포함이 됐으니까 이제 아, 여기를 이제 기관들이 사겠지. 사기는 무슨 시... 그냥 시장을 아작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을 보는 건지 그냥 만들고 버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떠받게 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제가 볼 때 크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이 지수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 지수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저도 이거는 진짜 이 지수 수환해서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양도세 부분 해결도 못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황 보면 아직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지수인 것 같아요. 이제 만들어줘서 최소한 이 지수 자체는 앞으로 한 1년은 더 지켜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넣어놓은 종목들 자체가 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 뉴딜 지수 좋아요. BBIG7.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관리를 튼튼하게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던가. 이런 큰 등락을 보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40개 종목이 KRX, BBIG, K 뉴딜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9월 7일 이후에 주가 하락률이 평균 12.6%예요. 평균이 그렇고 종목 몇 개 잘못 골라 들어가신 분들은 20%, 30%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런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선은 진짜 정부에서 양도세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해주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에 맞는 이 종목 가운데서 3분기 실적에 맞는 종목들,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들에 포커스 맞추시고 꼭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 가운데 가져계시다. 그러면 그중에서 살펴보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이 있죠. 기사를 통해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비중 확대하셔야 됩니다. 물 타라고 그러죠? 사셔야 돼요. 사셔서 단가 낮추시고 내년 상반기 가져가셔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당히 조금 어려웠어요. 저도 7월, 거의 7월부터 6월 말 7월부터 방송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나와서 보는데 회원을 받기 시작한 게 8월부터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받자마자 8월 하락, 9월 하락, 10월 이번에 좀 심하게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K-뉴딜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종목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서 느낌이 K-뉴딜 종목들이 이미 너무나 급등한 종목들이었어요. 대다수가 다. 그래서 급등주를 따라가진 않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은 따라갔잖아요. 대다수 분이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관들이 이거를 선점해서 기관의 대표분들이 모여서 종목을 골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떠넘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기관들이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건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기관들의 무턱된 매도 흐름은 진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11월까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이번에 좀 지수 반등 나오면 그래도 좀 올라올 것 같고.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이 시장 하락에 맞춰서 빠르게 정리한 것 같아서. 매도가 좀 적을 것 같긴 해서 다행스럽긴 해요. 그런데 코스피 쪽은 그래도 기관매도가 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관련주들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당분간은 이 뉴딜지수나 BBIG7 국내에서 만든 이 지수의 종목들은 조금은 약간 멀리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그만큼 배신감도 크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장이 또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덩달아서 또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수가 또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을 좀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어제 못 봤던 상암동 주린이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요정 도연아입니다. 여러분,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요. 빌려주세요. 제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공매도.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쌍값에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아니, 애초에 사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판단 말이죠? 없는 주식을 팔기 위해서 기관에게 주식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종목 주가가 만 원인데 앞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기관에게 가서 수수료를 주고 주식을 빌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A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 팔리더라도 이 돈, 만 원은 온전히 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갚냐고요? 만약 A라는 종목이 제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8천 원이 됐다면 A종목을 그 가격에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저는 그럼 빌린 주식을 만 원에 매도를 했고 8천 원에 다시 매수를 했으니까 2천 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또 증권시장에서 시세 조종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간 연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게 공매도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미울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꼭 뉴스를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오늘도 사감독 주린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뒤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 자본시정화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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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상승